한식을 골랐나요? 한식을 골랐나요? 제가 왜 한식을 골랐나요? 한식을 골랐나요? 여기 마켓에 있는 식사 중에 가장 밸런스가 국어rafые 빨리 먹고 더 돌아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itatesgrad aus. redit feels like that's the'm coffee arkan enjoy, then you stay ok, thank you 아, 저 알아요? 팬 사인 팬 사인에 갔어요? 네 아유, 감사합니다. 안아줘요? 아유, 감사합니다. 즐거운 여행. 네, 즐거운 여행 될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팬분이래요. 신기해서 사진 찍으시는 분이 아닌 정말 팬이신 분. 아, 기분 좋네. 잘생긴 된 것 같아.